맥커스의 대한주도 함께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기지개 켜고 있는 상황, 이것과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은 텔레칩스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가상화폐, 요즘 뜨겁다, 연관돼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비덴트를 대한주로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텔레칩스와 비덴트, 어떤 종목이 대한주로 더 좋을까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대한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 이 종목을 두 분이 대한주로 하나씩 가지고 온 게 요즘 우리 시장의 상황에 딱 맞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루는 우리의 기존 업체, 기존의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반도체, 이쪽이 하루는 가다가, 또 하루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가상화폐, NFT, 이런 쪽이 가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텔레칩스 괜찮을까요? 네, 텔레칩스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주 좋겠죠. 네, 성장이 기대된다, 아랑관점 쪽에서 팸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AP, 이쪽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쪽이 임포테인먼트 쪽에 가까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칩스앤미디어라고 하는 회사 지분도 34%를 갖고 있는데, 요즘은 동생이 더 잘나갑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조금 더 강하고 텔레칩스가 주춤하지만, 결국은 수위에는 텔레칩스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차량용 MCU라고 하는, 즉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을 높이는데, 특히 이와 관련된 쪽, 벌써 현대기아차 쪽으로 70%씩 납품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차량용 쪽의 모멘텀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중반대는 유럽 완성차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과거 같으면, 자동차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오는 차들 보게 되면, 다 이만한 패드 같은 게 달려있죠. 그렇죠. 대형 디스플레이가 크게 달려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위에도 점진적으로 받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나왔었을 때,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쪽과 연결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더 고성능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차량보다는 훨씬 더 단가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실적이 아마 3분기 때가 출하량이 자동차 쪽에서 강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실적은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익이 110억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텔레칩스 첫 번째 김민수 대표님이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지금 부족해서 차 생산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야겠죠.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이것이 앞으로 실적 개선으로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실적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이 역시 가상화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비덴트를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2017년이나 2018년 가상화폐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때 뜨거웠던 종목이 또 비덴트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주식 종목 하면 아마도 비덴트를 많이 찾을 겁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덴트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원래는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회사였고 사실 이 가상화폐가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빗섬의 단위 최대 주주로서 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굉장히 포커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이 비덴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과세 유예 관련된 이슈가 좀 생각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전 세계에서도 지금 가상화폐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NFT라는 용어가 좀 생소했는데, 어제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게임 플랫폼, 문화, 투자, 광범위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가상화폐가 어느 순간에 궤도가 오르면 제가 봤을 때는 화폐로서 좀 크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서도 좀 핀테크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메이드나 다른 쪽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게임 머니를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넥슨의 경우에도 김정주 그분도 가상화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한 일전의 이슈가 아니라 좀 더 사업성으로나 산업적인 규모로서도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비덴트를 봤고요. NFT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덴트, 결국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NFT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NFT 투자가 우리가 기존의 달러나 원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은 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NFT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반중민 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련 종목들,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반 소장님이 비덴트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해 주실까요? 어제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참 타점 잡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죠. 지금 전날에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봤는데 한 번은 좀 조정이 와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만 6천 원대 아랫대를 좀 공략을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제가 위메이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메이드가 거의 한 10배 정도 2년 사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가상화폐 종목들을 봤을 때도 이게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정도 조정이 왔다 하면 큰 규모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소규모로 해서 들어가셨다가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만 6천 원 아래 정도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만 2천 8백 원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만 8천 원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1만 6천 원 아래 조정이 좀 나올 때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비덴트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텔레칩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즘 김민수 대표님이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을 많이 가져온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네요. 그런가요? 과연 그럴까요? 예전에는 급등주가 좀 있었는데. 텔레칩스 한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변곡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횡보나 하향 쪽에서 무게가 실리던 종목들이 거래만 실리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1월달이죠. 이런 쪽처럼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실적만 확인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한 1만 5천 원대, 1만 5천 5백 원 전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볼 수 있는 1만 5천 5백 원대. 그리고 순저가는 1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맥커스의 대한주로 텔레칩스와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비덴트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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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